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시사진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는 돼야 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정부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전북 지역에게는 더욱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둘러싼 생각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분께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인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론은 어떤지 좀 한번 먼저 좀 들여다보고 좀 가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 1월 달에 조사한 건데 여론 조사한 걸 보면 찬성이 55.9% 반대가 41%여서 찬성이 반대보다는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알 수 없어서 저게 명확하게 국민 여론을 다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 여론 조사에서 저런 조사한 결과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현종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글쎄요. 찬성과 반대 딱 부러지게 여쭤보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달릴 수도 있고 또 흑백 논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좀 생각을 좀 한마디로 좀 듣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노인 연령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렸을 때는 실제 지금 65세에서 69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한 210만 명 정도 돼요. 그분들의 노인 일자리 27만 원 그것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25만 원 4월 달부터 30만 원 되겠죠. 그거 박탈당하면 벌써 기본적으로 한 50여만 원의 소득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도 못하게 되고 기타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빈곤율이 49.6%가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최근에 연구 결과는 노인빈곤율이 절대 빈곤율은 한 10% 정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상대 빈곤율도 한 8.7%가 올라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노인빈곤율도 세계에서 1등,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1등인데 연령을 이렇게 올려서 얻는 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연령만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시점에 노인연령 상향을 이야기할까.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안 됐고 그다음에 2018년 10월에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노인연령 상향은 너무 논란이 많다. 그다음에 선결 과제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불과 3개월 후에 갑자기 노인연령 상향을 또 이제 논의하겠다. TF팀 꾸리겠다. 이렇게 한 것들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반대한다. 나는 표현보다 더 한 번 더 나간 표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의제 설정부터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결정하는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어느 법에도 노인은 몇 살부터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이고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정확하게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노인복지법이나 관련 규정들에 경로우대 조치라든지 이런데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이런 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일반적으로 65세라고 하는 거고 물론 국제기구에서 65세로 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확하게 연령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수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노인연령을 정하자는 거지 상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어폐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상향이든 결정이든 언제부터 노인이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 문제보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노인을 그것이 65세이든 70세이든 노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먼저 정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노인이라고 하는 인구층이 특권층이냐. 그래서 좀 자제시켜야 되고 제한해야 되고 이런 집단인지. 아니면 약자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해드려야 되는 이런 인구층인지.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국가가 노인은 어떤 연령층이고 어떤 집단이다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답을 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좀 토론에서 좀 비켜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노인연령을 높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에게 찬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라고 할 수도 없는 오늘은 조금 비겁한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향은 맞지만 여러 가지 선결 과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그렇죠. 그 해결하는 게 상당한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히 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노인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분류를 하게 되면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노인연령이 몇 세이냐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마침 그 자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죠. 그 근거가 되는 거의 유일한 법 근거라고 하더군요. 노인법칙법 26조에 경로 우대조항이 있는데 간략하게 워딩을 한 겁니다만 65세가 인상되신 분에 대해서 수송시설, 대표적으로 지하철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수송시설이라든지 고궁, 농원, 박물원 같은데 요금을 무료로 해주거나 또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규정이 있는 거와에는 노인이 법상으로 몇 살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고 다만 저런 것이 하나의 준거가 돼서 다른 데도 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장웅 회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오늘은 우리가 잘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 이게 논란이 있는 이렇게 이것보다는 상당히 걱정하면서 좀 진실하게 문제가 어딘가를 파악하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고 차장님 얘기처럼 사실은 이 노인 연령 상환 문제가 오늘의 한 이슈가 아니라 2015년부터 상당히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가 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차례 한 번 있었죠. 그렇죠. 했다가 이게 자지러진 거거든요. 잦아진 거거든요. 왜 잦아졌을까. 거기에는 전체적인 노인의 건강 상태, 우리의 국민 건강의 그런 모든 흐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의 연령이 상향, 조정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2015년에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던 그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노인의,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현 삶의 질의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너무 심각하다. 옛날에는 그래도 노인들의 삶이 가난했어도, 옛날에는 비교적 가난했어도 상당히 자존감을 느끼고 그래도 가난하지만 또 평균 연령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의 면에서는 어떤 자존감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좋았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부는 상승되었어도 실제 노인 연령, 이 집단, 이 세대는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빈곤도 심해지고 또 그들이 앞으로의 삶의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삶의 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2015년에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했다가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선 우리 노인 상환, 연령 상환을 우리가 바로 실현할 수가 없다 했던 그것이 오늘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비교적 복지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정권보다는 좀 더 분명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새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현실에서 오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게 좀 클로즈업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것으로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현재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사실 이 문제 꺼내긴 했었는데 진지하게 꺼낸 것처럼 제가 기억되지는 않고요. 상당히 즉흥적으로 했다가. 그렇긴 했지만 논의는 상당히 진지하게 됐었죠. 즉흥적으로 좀 꺼냈을지 몰라도 논의는 그때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장호철 센터님의 얘기도 들을까요? 오늘 논의가 참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우리가 노인을 어떤 규정한다는 게 꼭 나이로 65세다, 70세다, 80세다. 어떻게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정할 수 있는가? 어떤 극으로 또 그렇게 말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논의 자체도 저희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준점도 옛날에는 우리가 한가 회감이라고 해서 60세 사시는 분들한테 잔치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요즘 70세가 되셔도 이렇게 잔치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그 현상이잖아요. 또 우리 어떤 평균 수명도 좀 길어지고 또 어떤 논의점 자체도 또 여론도 2015년대에 나왔을 때는 한 70% 정도 넘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한 50%, 60%대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논의가 좀 됐다는 거죠. 여론의 추이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연령으로 우리가 60세다, 65세다, 70세다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령을 어떤 연령별로 분절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하면 교육해야 되고 중년 되면 노동해야 되고 노년이 되면 여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딱딱 나누고 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은 노인들만 가고 청소년 복지관은 청소년 가고 이런 세대를 어떤 단절하고 분절하고 또 어떤 기준점을 연령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좀 해보고 또 논의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연령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게 아까도 잠깐 노민복지법 얘기도 하지만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령 때문에 혜택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시죠. 저희가 55세는 또 고령자 고용촉질병상 우리가 또 고령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 60세는 연금이라든가 주택 입주 자격을 지어주고 있고 또 62세는 국민연금 현재 수령 연령에 해당되고 또 65세가 가장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해준다든가 고속철이라든가 항공요금을 할인해준다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입장료를 또 할인해주고 또 아까 중요한 말씀을 또 노인자리 우리가 지금 시장 연령이 65세입니다. 이걸 만약에 70세로 하게 되면 그 갭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지금도 65세 이상만 노인자리에 참여한다 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또 60세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70세에 좀 혜택을 좀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딱 어떤 기준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유연하게 또 사회적 안전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뭔가 기준점은 삼아야 무슨 정책을 펼칠 때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혜택을 주지 않거나 그런 구분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연령으로만 따지는 것보다 물론 이제 딱 그렇게 해주면 행정하는 데는 상당히 아마 편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령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기준점을 논의한다면 다른 요소로도 얼마든지 그게 적합한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소득하고 지금 저희가 노후보장 이런 빈곤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어떤 논의나 구체적인 대책 없이 연령 기준으로만 딱 잘라가지고 저희가 7세 이상부터 이렇게 하자 65세 이상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많은 사각지대와 문제점과 이런 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좀 논의를 더 구체적화하고 정책도 좀 위반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센터장님 이야기는 사실은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복지 혜택을 줄 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이니까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장기 요양보험 혜택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어도 40대인데도 몸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료적인 혜택 장기 요양보험이든 어떤 혜택을 주고 그래서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게 앞으로의 방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55%가 연령 상향 찬성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 만약 질문을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년으로 늦추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또 프로테이지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55% 찬성, 60%가량 찬성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셨겠죠. 기존에 내가 받고 있던 해당자분들은 기초연금이라든가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장기 요양보험 혜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받으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묻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여론조사도 연령층에 누구한테 물어봤냐는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부담하는 연령층에 물어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장감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지금 수급을 받고 혜택을 받는 어르신에서 물어보면 또 반대 이런 연령이 상당히 높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논의한 게 세대 통합, 세대 융합을 가져가려면 좀 우리 교육이나 인식 개선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이나 청년들하고도 많은 합의가 청년층하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도 어떤 세대 갈등 요소를 좀 져야 하는 입장에서라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좀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았어요. 받고 싶은데요. 사실은 요새 4차 산업시대 강조하면서 융복합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인 문제가 이게 노인 문제 하나로만이 아니라 청년 문제하고도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또 국가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이런 거하고도 긴밀하게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우리 노인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제가 일을 하고 그럴 때 노인과 그러니까 시니어 집단 노인 시니어 집단과 청년 집단이 이게 먹이를 가지고 일종의 파일을 가지고 각추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그것은 까딱하면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표피적인 것이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그것이 같이 보완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시니어 주니어 복지시대 연대 이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그리고 여론조사도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노인들이 건강해서 노인 연령이 상한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감성적인 것인데 그거 말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현 노인 집단, 노인 세대가 과연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다수가 특히 중하위의 삶을 노인 세대의 중하위의 그러한 현실적인 삶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심각하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유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윤 교수님께 기회 드리고 제가 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처음 서두부터 오늘은 비겁한 토론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장기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모두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들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일단 정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년을 몇 세로 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노인 연령 청하 그러면 젊은이들의 관계와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고 또 노후의 소득 보장인 연금 제도는 또 몇 세부터 수급을 하게 할 건지 기타 말씀해 주셨던 기초연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연령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이거 제도 간의 통합과 연계를 면밀하게 성찰하면서 정하지 않고 노인 연령만 그냥 덜커덜 정해버릴 수도 없고 정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사회 전체의 노화를 생각했을 때는 노인의 기준이 좀 올라가는 게 적절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제도와 사회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조정해야 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서두를 문제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온도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노인의 연령을 급격하게 상향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여기까지 보죠. 전라북도 경우인데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합니다만 전라북도는 특히 더 노령화 비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보면 전체 인구의 18.9%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2020% 이상인데 그게 2020년, 내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2042년에 가면 인구의 10명 가운데 4명은 노인인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부의 취지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까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박룡훈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고령화 연령을 70세로 상향 시에 고령 연령 인구의 비율이 8.4% 감소하게 된다. 204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424만 명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 속에 숨은 얘기를 보면 급격한 고령화가 이 사회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고 또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또 젊은 층이 고령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논의의 시발점을 지금쯤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처럼 추측이 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취지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면 믿겠는데 지금은 약간 진정성이 안 믿겨져요. 왜냐하면 노인 연령 상향은 사실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중장기 전략보고소에서 70세에서 75세로 올리자 했는데 2012년도에 그때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얘기했다가 그게 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노인의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공무원연금을 좀 깎자 이거였는데 그런데 그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때 대한노인에서 그럼 우리가 먼저 노인들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연령 상향해서 조금 감수할 테니까 공무원연금을 깎아라.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확인된 게 사실은 그 이후에 노인의 회장님께서 새누리당 당시에 정치권 좀 가르셨죠. 비례대표로 신청하셨죠. 물론 떨어졌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치권의 표를 계산해서 결국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소득 잘 사는 사람 20%하고 하위소득 20%하고 격차가 역대 최다로 11년 만에 최다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지만 실업자가 122만 명. 그래서 역대 9년 만에 역대 최다 실업률이다. 그런데 이제 이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원래 3월에 시행됐는데 그걸 1월 달에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구직 활동을 하니까 13만 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9년 만에 최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소득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들 간에 격차가 심해졌으니까 이거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제는 잘 안 만들어지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거죠. 연령을 상향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게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숫자적인 노름으로 해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생색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많이 들죠. 예 정부에서는 지금 만약에 고령 노령 인구를 70세로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또 기초연금 그것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걸 손대기 위한 조치인 것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들의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 논의를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의심을 하시잖아요. 이게 솔직히 지금 노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하고 시급하다 하는 것을 국민적인 어떤 동의와 설득을 받아가면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먼저 딱 던져놓고 하다 보니까 온갖 정치적,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억측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말씀 나온 거지만 국민연금을 늦추려는 그런 의도나 빚밥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여튼 우선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우려하고 비판은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원래 상당히 복지 철학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복지 정책을 정부가 힘있게 추진하려고 했어도 지난번에 우리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무려 3조 1천억이 보건복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올렸던 거기에 기초연금 포함되고 출산장료 포함되고 장애인 복지 포함된 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막대한 3조 1천억이요. 일관이 날라갔어요. 이런 것은 도저히 이런 것을 성실하게 잘 해놓고 여야 국회가 잘 해놓고 정치권이 잘 해나가면서 노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우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거대한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고 그래서 소위 복지 예산을 토몽 예산으로 크게 바꿔버렸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아주 자신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만의 저는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공의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SOC 지역구 이런 부분은 복지의 차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마구 가지고 가고 특히 먼저번에 대한민국의 극노인 정말 그들에게 줘야 되는 10만 원 상향에서 4,100억 원의 예산을 다 그렇게 올리자 이렇게 예산을 해놨다가 그것도 완전히 밀실 마지막 예산 처리 과정에서 다 날려버렸죠. 다 자기들의 지역구 SOC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아주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에서 정말 철저하게 노인 문제를 정말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선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받고 있는 글쎄요. 혜택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쓴다면 결국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예를 들면 수송수단의 할인이라든지 무임승차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없애보려거나 줄여보려는 축소시키려 보려는 그런 발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들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으시네요. 약간 그런 측면도 좀 강하게 있고요. 또 우리 지금 국가가 말하는 70세 상환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국가가 말하는 재정의 어떤 부담 또 그다음에 국민 세금을 더 증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 지금 10조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 우리 노인 인구 14% 정도밖에 안 되는 노인 인구가 우리 건보요금을 40%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런 논리로 계속 가면서 청년들한테 설득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단순히 우리 이게 노인의 문제냐. 그러면 그 청년들은 나중에 다음 세대가 아닌가. 우리가 이게 지금 세대로 딱 나눠가지고 청년 문제다, 우리 문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다 우리의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로 좀 좁혀서 다시 지역 문제로 돌아오면 전라북도는 이미 고령화율이 지금 거의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요. 또 전주, 익산, 군산을 사퇴를 좀 설명해가면서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이미 다른 시구는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부양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더군다나 소득이 없습니다. 가난의 빈곤의 사각지대로 지금 전라북도는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연령만 높이면 지역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수도권하고 저희 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낙후되어 있는데 연령까지 대책 없이 올려놓으면 저희 지역은 그냥 빈곤의 나락으로 그냥 더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7조 원 시대라고 하지만 이미 사회복지 예산이 30%, 40%를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그런 대책 없이 연령만 상하했을 때는 저희 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특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인들의 소득 문제라 이런 거 없이 그냥 연령만 올렸을 때는 오히려 지역이 더 황폐화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의 복지가 복지 수준이 아주 높아서 그중에 상당 부분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다. 이래서 정말 정부가 너무 힘겹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인의 기준 연령을 좀 높이 잡자 올리자 이런 게 좀 설득력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노인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까 경로우대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싸구려 복지죠. 지하철 타는 거 좀 무인으로 타게 해드리고 공원 들어가는 거 좀 깎아주고 그 외에는 실질적인 어떤 소득이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게 없단 말이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배고픈 세대였다 이거죠. 배고프게 자랐는데 노인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배고픈 노인들도 많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배 아픈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냥 그만큼 이제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젊어서는 가난했고 이제 노인이 되니까 빈부격차가 아주 큰 그런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배고픈 세대가 배 아픈 세대가 됐다. 이거를 포용적 복지를 내세우는 현 정부가 정말 이렇게 포용해서 가는 이런 복지 제도를 가야 되는데 이게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문스럽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인 실태조사 같은 데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근로소득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뭐냐면 사적 이전소득 그게 뭐 한 38%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공적연금 그게 한 37%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사적 이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더 높아가는 추세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근로소득이 15.7%밖에 안 되잖아요.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 연령 상향을 하면 보통 우리가 50대만 되면 보통 민간 기업에서는 퇴출이 돼요. 얼마 전에도 삼성이 다니신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송을 진정을 냈잖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명예퇴직 강요하고 그거 안 들으면 계약직 계약하자고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업무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도저히 못 있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48살부터 거의 시작된대요. 기업이. 그러면 50대 초반에 나와요. 나와서 이분들이 퇴직금 갖고 보통 치킨집 한다거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생존율이 낮잖아요. 1년에 다 망하면 퇴직금 까먹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게 남자들은 경비 여자분들은 또 청소 이런 업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업종도 충분치 않고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소득의 단절기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5세만 견디면 65세 되면 내가 아 그래 기초연금 좀 받지. 뭘 좀 받지. 노인자리 할 수 있지. 기사척 공짜로 탈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는 노후에 좀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이 생기는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연령 상향하면 10년만 견디면 될 걸 갖다가 지금 15년을 견디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요. 아니 만 달러 때 한 7% 2만 달러 때 한 8% 3만 달러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나라는요. 만 달러 때 보통 15% 16% 이렇게 쏟아붓고 2만 달러 때 한 30% 35% 이렇게 복지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정부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재정 절감을 위해서 노인 연령 상향을 고민을 하냐 이거죠. 오히려 지금 복지 지출이 GDP 대비 낮으니까 이것들을 좀 더 지출을 해서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좀 이렇게 채워서 격차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자꾸 이렇게 여론에 좀 비판을 좀 받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니까 일자리 창출 안 된다 막 이러고 소득지표 악화되고 일자리 실업자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급하니까 자꾸 노인 연령 상향이라고 하는 이런 편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국가적인 고민과 그리고 노인들의 현실 이 사이에서 뭔가 고민거리도 있고 해법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차트 몇 가지 보시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부담 얘기한 건데 그동안 이제 노인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도 있었고 해서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죠. 이게 그때 이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이러면서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15조 원 들었던 것이 2028년에는 근 2배 가까이 된 30조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부담을 국가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의 인구 노인의 빈곤율은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죠. 그만큼 가난에 얽매여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 더 볼까요? 예 기초연금을 만약에 70세로 상향을 조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기초연금에 국한된 건데 130명 정도가 수급권을 박탈하게 되고 그것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받고 있는 사람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들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절박하거나 어렵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재정을 그냥 도외시하거나 외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윤 교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책을 세워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처방이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앞으로 만약에 장기적으로 70세든 68세든 가기는 가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가면서 다져가면서 이 논의를 이어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가 보는 게 공적연금 얘기 기초연금이 국적연금인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이라든가 공적연금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노인이 되는 거를 선호하는 내가 빨리 은퇴하고 싶다. 우리나라 대부분 어르신이 물어보면 노인에 대한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부터 누구한테 노인이란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냐 하면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운 발언도 많고요. 그럼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하냐? 노인이 되면 힘도 없고 못 없고 다 그냥 없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후의 소득부장이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공적연금 제도가 탄탄하게 가주면 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은퇴해도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힘들게 온 생활을 해야 된다면 과연 은퇴했을 때 불안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가. 지금 OECD 국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의 복지정책 공적연금이 거의 한 59% 정도가 어르신들의 소득원인데 저희 나라는 16.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공적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나이 드셔도 결국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냐. 이미 은퇴하셨는데 좋은 일자리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저임금 단순 노무 이런 쪽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폐지 없는 노인까지도 양산되는 빈곤의 악순환만 계속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나이 들어도 안정적 소득원을 어떻게 국가적 시스템이나 사회적 함위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나이 뎀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연령대별 논의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손대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는 손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지시켜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제 의미가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증세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함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단 70세로 올리냐 몇 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놓고 이런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지 지금 65세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조금 태워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걸 줄여봤자 아까 65세에서 지금 69세 기초연금 드리는 게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500, 400조 이상 되는 큰 어떤 국가재정 규모에서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부담을 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함유나 논의가 어떤 우리가 재정적자 문제에서 과연 그 비중이 큰가 어떤가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 저는 보겠습니다.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지금의 공적연금 존재하고 있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들의 지급 시기라든가 금액 이런 것들만 더 강화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층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도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예전에는 60세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2019년에는 62세예요. 수급연령이. 그리고 하다가 지금 2028년인가요? 그때는 65세가 수급연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령화 사회로 가면 기초연금이든 아니면 국민연금 수급 연금에 대한 수급연령이 좀 늦춰질 수는 있겠다 생각해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정년의 문제죠. 노동시장에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체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고령화 사회를 앞서간 나라인데 2013년도에 정년이 65세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거기도 지금 2000년도에 벌써 정년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상향을 논의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단 먼저 뭐가 되냐면 정년 연장. 정년 연장도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도 정년 연장 60세가 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 사실은 저출산 이게 또 저출산하고 연결되어지잖아요. 저출산은 여성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조건 그럼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편한 조건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사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노동 조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논의돼야 되거든요. 먼저 같이 논의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아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때쯤 노인연령 상향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던지는 게 일의 우선순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년의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정연금을 강화하는 것 그런 건 동의해 주시는데 지금 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게 그걸 받아도 저희가 지금 최저생각비가 63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을 합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턱없이 63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금 무연금 하나도 못 받는 노인이 벌써 60%가 아까 우리 49.6%가 빈곤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 하나도 10원도 못 받는 분들이 60%가 넘어요.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정연금이라고 해도 그 테두리에도 못 들어오신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곤의 그냥 나락으로 계속 악순환이죠. 그냥 입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윤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못 올리겠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현 세대 노인분들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 대신 후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가 베이비 부모 세대 이웃 세대들부터는 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조금 미루거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다리 거도착이죠. 뭐냐면 나는 65세대에서 기초연금도 받고 일자리 참여도 하고 지차적 무임상태가 다 해서 70대가 넘어왔는데 나는 계속 혜택을 받는데 내 밑에 후세대들은 걔네들이 받을리만 하니까 노인 연령 상향해? 그러면 이거 사다리 거도착이 아니냐? 이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불안하죠. 안정적인 소득도 없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도 견뎌도 내 노후 소득 준비는 안 돼있지 노후 보장은 안 돼있지만 기초연금 좀 받고 일자리 하면 한 50만 원 갖고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겠지 또 내 아내도 하면 한 100만 원 갖고 둘이 못 살 수 있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 희망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사회도 아니고 사교육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노인 연령 상향이 이게 하나의 연령을 정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동부면 노동부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각자가 로드맵을 우리 사회에 향후에 로드맵을 딱 정하고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알겠습니다. 이때쯤은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노인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로 상향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적연금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그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또 노인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또 정년을 연장한다면 민간기업에서 잘 지키지 않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지키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논의가 선행되고 충분히 다져진 이후에 그게 성숙이 되면 노인 연령은 충분히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 제도 영역과의 정년 노후소득고장연금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과 연계하고 조율하는 이런 걸 하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타지역에 계신 어느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최근에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올해 빨리 이거 서둘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면서 법을 마련해서 3년에 한 사씩 늦춰보자 지금 65세니까 내년에는 66세 그 다음엔 3년 뒤에 또 67세 이래가지고 맞춰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순차적이고 이런 어떤 로드맵이랄까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해가면서 맞춰가야지 이렇게 불쑥 숫자부터 던져놓고 논의해보자 이거는 좀 진짜 핵폭탄 어떤 폭탄의 핀을 뽑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대책 인식을 먼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만 조정하기 전에 심각한 노인들의 지금 빈곤 상태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얼마나 좀 삶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50만 원 160만 원 이 정도가 그런 대로 근근하게 사는 중위 소득이라고 할 때 실제로 180만 원 이하의 노인들이 거의 절반의 노인 집단 세대가 그렇게 어렵고 뭐 평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30만 원 평균 소득 30만 원 으로 살아가는 몇 십만의 40만의 그러한 빈층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노인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 그러면 우리가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좀 하고 그랬을 때 독일에서는 노인들이 나이 들으면 존경하고 뭔가 여유 있고 옷 잘 입고 다니고 품이 있게 다니고 뭐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존경받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알겠습니다 어렵게 이 나라를 이 정도까지 올린 주인공들인데 또 고난의 시기도 많이 그렇게 살던 그러면서 나라를 선진국가로 올린 그런 주인공 세대인데 그러나 외롭고 옛날에는 노인들이 가난했어도 집안에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존경받고 아버지 할머니들 존경받고 그런데 지금은 노인 세대가 되면 이제 가족화가 돼가지고 그게 나빠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나 세태가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외롭고 자기들이 혼자 사는 것을 짊어져야 되고 그런데 전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시니어클럽을 이시해서 노인 일자리 신경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저도 시니어클럽을 좀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 소득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부스러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부스러기 차원에 이게 아니라 노인들이 최소한 그래도 품위 있게 극빈의 상태가 아니라 약간은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 문제나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구조적으로 뭔가 아직 전망이 안 나와도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조적인 그런 노력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처장님 또 윤 교수님 두 분께 짤막하게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면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만약에 고령 노인원 인구가 70세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당장이요? 그걸 추진했던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그렇게 노인 당사자들에게는요? 네 노인 당사자들에게는 아마 65세에서 69세 되신 분들 그분들이 빈곤의 나라에 떠오르니까 이분들이 어디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만 그러니까 쉽게 방콕이죠 방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생활 노인분들의 생활 패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는 어디 춘천도 갔다 갔다 하면서 여가도 즐기고 또 건강도 챙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려비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처절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살대란이 일어나죠 자살대란이 거의 마지막이네요 윤찬이 교수님 젊은 층은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좀 깊이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관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노인을 규정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노인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도 결국은 노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립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제 노인이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됐는데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앞부분에 기본 이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은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문대로 이루어지기를 국가가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 결론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 들어봤는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 단순히 연령만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또 표피적인 그런 접근법이다라는데 내부니 아마 거의 일치를 하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결론 또는 소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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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